그 내용 공권의 성립 요소라든지 공권의 확대와 경향 이 부분은 처음에서 좀 자주 출제된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여러분들 공부를 그쪽은 자세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종의 개인적 공권에서 우리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무하자 재량행사 정권하고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되는 경우 이 두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공권이 성립합니다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되는 경우랑 뭔가 하면 사실 재량통제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보시면 재량권이 행정책에 재량권이 주어집니까 이것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법적 한계라든지 조지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정권 그다음에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이론은 재량통제법입니다 특히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되는 경우는 뭐냐면 특히 경찰 행정역에서 보시면 우리가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원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우리 경찰 편의주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일정한 재량권 행사에서 경찰 행정역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재량이라는 것은 공익판단이지 않습니까 공익판단에서 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일정한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행정권을 발동할 것인지 말 것인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자의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행해지면 행정청이 어떤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지면 큰 문제가 생기죠 우원춘과 그다음에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와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재량통제법류로서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되는 경우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재량권이 언제 영어로 수축되는가 상식이에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 재량권이 영어로 수축돼서 기속행위화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출동해야 돼요 우원춘 사건이든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출동해야죠 출동해서 무장공비이든 우원춘이든 범죄자죠 진압해야죠 진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같은 경우는 출동 안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작위죠 부작위에서 공무원이 침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한 이륜적 근거가 되고 우원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몇 번 했는데 세상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헤매고 그죠? 발신자가 추적을 금방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세상에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 범죄신고센터 그거하고 또 일선하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엉망이죠? 국가의 전립 목적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보호, 기본권 보호 의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서 그걸 입원했기 때문에 부작위한 증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됐죠 돈으로 해결되는 게 뭐지 아니에요 생명권을 갖다가 어떻게 돈으로 해결합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저버렸죠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난 받았죠 여기서 이제 첫째가 무화자재량행사청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일단 무화자재량행사청구권 여기 의의를 좀 봐보세요 그렇죠? 어떤 법규가 개념에서 기억만 개념 봐보세요 어떤 법규가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은 행정청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까 개인적 공권을 보시면 상임요건 두 가지가 있죠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강행법규성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정의를 하도록 행위의무를 지우는 그렇죠? 이 행위의무가 개인적 공권이란 것은 근거법률이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고 이것을 행정청에게 청구했을 때 행정청은 반드시 이익실현 사익을 실현해주도록 해줄 행위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은 특정 행위청권이에요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해달라는 특정 행위청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화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특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졌을 때 하자가 없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를 했는데 그렇죠? 이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으면 이 재량행사가 위법이 돼요 위법 위법한 재량행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특정한 재량행사를 통해서요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적법한 재량행사를 해달라 자 이때 적법한 재량행사가 아닌 하자 있는 재량행사가 행해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 분들은 이에 대해서 적법한 재량행사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형식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실 것이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A번을 좀 말씀드렸고요 B번 봐보세요 동남 B번 B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권은 개인적 공권은 기속행위에서 인정되지만 재량행위 범위까지 이렇게 공권을 성립 확대시킨 공권을 확대화 경향에 기여한 이론이죠 공권이 재량기범으로까지 성립으로 인정한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C번 보시고 D번 봐보세요 D번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행정청에게 무화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할 때 사실 재량행사 통제법률으로서 이 재량권 근거법기에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재량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규상 한계뿐만 아니라 조류상 한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량권이라는 것은 무제한의 행정청에게 무제한의 어떤 자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재량권 행사의 법적 한계가 주어지는 재량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그렇죠 행정청도 우리 행정청은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 재량행사를 할 의무가 주어지고 그 재량행사를 할 의무는 그렇죠 일정한 법적 한계 또는 조류상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한계 범위에서 재량행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량하자가 된다는 겁니다 연역 같은 경우는 빌러 교수에서 정해지고 바우포에서 체계화됐습니다 이것은 무화자 재량행사 정권은 독일에서 확립되고 판례에서 인정된 이론이에요 법적 성질을 보시면 절차적 권리설, 종례다우설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권리설이 있죠 이게 다우설입니다 이거 같이 봐볼까요 형식적 권리설 이게 지금 현재 다우설입니다 무화자 재량행사 정권은 자신에게 특정한 처분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저 특정행위 정권이 권리가 특정행위 정권이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라 종국처분 형상 과정상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쯤으로 형식적 권리에 전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다우설입니다 자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화자 재량행사 정권은 적극적으로 적법한 재량행사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에요 적극적 권리다 이정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동그라미 3번 나오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이 좀 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재량행사에서 사실 기속행위 재량행위 행정행위 파트에서 재량행위 종류가 나와요 재량행위 종류 그때 또 배우는데 지금 매일 해놓고 하죠 재량행위에는 결정재량이 있고 선택재량이 있어요 결정재량 봐보세요 자 행정청에 근거법규가 행정청에게 이력이하 이러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결정재량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근거법규가 행정청은 허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허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영업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결정재량이에요 일정한 행정권 발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정하는 재량이 결정재량이고 선택재량은 이겁니다 어떤 영업허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6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허가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6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허가 철회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재량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에서 인정 범위가 결정 현재는 결정재량 뿐만 아니라 선택재량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정재량 어떤 결정재량권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또 선택재량에서 선택에 있어서 그 재량행사가 하자가 있는 경우 무하자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다고서됩니다 인정여부 부정설 긍정설 판례의 태도가 있는데 일단 판례의 태도 봐보세요 디귿번 학설은 중요했잖아요 지금은 판례는 검사 임용거부처분수의 수순과 관련하여 적어도 재량권이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입업하지 않는 응답할 의무가 임용권제에게 있고 이에 대응해서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이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이 법률을 인정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검사 임용거부처분수 중에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다 할 때 재량권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은 근거복규가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면 반드시 재량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량행사를 해야 돼요 재량행사를 아예 안는 것이 뭐예요 재량혜태 혜태 재량혜태 재량권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재량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하지 않는 것을 재량혜태라고 하고 이거 위법이에요 재량하자가 있는 것이죠 또 재량이 흠길이 있어요 자 근거복규에 의해서 재량권이 주어져 있어서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를 했지만 이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재량권 행사는 적법하게 잘했는데 이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재량이 흠결이 있다고 봅니다 재량이 흠결이라고 해요 이것도 위법이에요 재량하자로서 위법이고 그 다음에 재량이 일탈 또는 6월이라고 해요 재량이 일탈 또는 6월 이것은 예를 들면 근거복규가 이런 화가 위반 행위가 있으면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1년이 영업정지 처분을 1년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 이것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의 6월이 범위를 벗어났죠 이 법규상 한계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재량이 일탈 또는 6월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재량이 남용이 있어요 재량이 남용이 있는데 이런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청이요 아니 동종사건에 대해서 법 위반이 있으면 6월 이내의 법인에서 보통 10일이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가빈한 사람한테는 어떤 함정 이유 없이 5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거예요 동종사건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데 재량권 행사로서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10일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만은 5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평등원칙 행정법 1번 원칙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했죠 이와 같이 재량권이 내적 한계를 위반하는 것을 바로 재량이 남용이라고 합니다 재량이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든지 평등원칙 비례원칙 또는 행정행위의 목적 행위의 동기 등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 재량이 남용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량이 재량하자로서 재량이 일탈 남용 흠결 혜택 이런 하자가 있는 재량 행사에 대해서 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재량 행사를 다시 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여기까지 제가 개론적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책을 쭉쭉 넘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성립여권에서 강행법규성 나와요 강행법규성 그 다음에 사격법규성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 강행법규성의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보통의 개인적 공권은 강행법규성의 의미가 행정청에게 특정 행위의무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실현을 해줄 행위의무 특정 행위의무 바로 특정 행위의무를 의미하는데 행위의무를 의미하는데 무화자 재량행사청구권에서의 강행법규성의 내용은 약간 달라요 그 의무 내용이 일반적인 특정 행위의무가 아니라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로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무화자 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 행위청구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갖다가 다시 해줄 것을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재량행사를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해요 특정 행위청구권이 아니니까 특정 행위의무가 아니라 강행법규의 내용으로서 특정 행위의무의 내용이 바뀐다 어떻게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준수할 의무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바뀌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있죠 마찬가지로 무화자 재량행사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익보호성이 있어야죠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한다 요거 나오죠 요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행사방법 무화자 재량행사청구권 행사방법 행정청에 대한 청구 의무이행심판 가업호차분에 대한 취해수송 부작위의법 확인수송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가로 2번 행정개입청구권을 보도록 하죠 행정개입청구권 이것도 보시면 무화자 재량행사청구권하고 행정개입청구권을 위해서 신정의 공권으로 배우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화자 재량행사청구권은 당연히 재량행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 행정개입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이죠 특정행위청구권이에요 실체적 권리고 특정행위청구권이에요 사실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에서는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기속행위에서는 너무나 강행법규성에서 당연히 인정되죠 하지만 행정개입청구권이 실제로 논의실액이 있는 것은 재량행위 영역이에요 왜? 기속행위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니까 논할 실액이 없어요 왜 행정개입청구권을 논하는가? 그걸 아셔야죠 그래야 그 리골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행정청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원춘세권하고 김심조 무장무비사권에서 문제됐던 것이 경찰행정역에서 행정편의주의에서 즉 재량권이 인정되니까 우리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이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행정편의주의 그런데요 이 행정편의주의를 극복 내지 통제하기 위해서 이 재량권의 영원의 수축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 재량권의 영원의 수축 이론에 의해서 이 재량행위에서 행정개입청구권, 경찰개입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특정행위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서는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인정 안 돼요 하지만 재량권의 영원의 수축된 경우 국민이 생명과 신체의 재산에 대해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재량권이 영원의 수축되고 경찰은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서 범죄자를 진압했어야죠 엉뚱한 데 가서 좀 채매고 세상에 이틀이나 실종선고도 했고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세상에 그것이 검거로 부대해가지고 결국 엄청난 큰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개입청구권이 현실적인 권리예요 보시면 먼저 행정개입청구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념에서 개념 나오고 기억번에 개념 나오고 뉴임번에 뭐 나와요?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이 있고 협의 행정개입청구권이 있죠 지금 양가로 2번은 광이 넓은 의미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것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정리 딱 해드리고 이것만 정리하죠 행정개입청구권인데요 광이죠 보시면 여기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정전에 시험 나왔던 것은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은 우리가 허가 신청이에요 나한테 허가 내주세요 나한테 허가 내주세요 나한테 특허 내주세요 나한테 인간 내주세요 그죠? 이런 거예요 자 누구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하여 나한테 허가 내주세요 허가 신청구권 허가 신청구권이 뭐예요?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죠 특허 출원 그죠? 특허 출원 나한테 특허 내주세요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한테 자 김신조 김신조 김신조를 갖다가 진압해주세요 오원춘인을 갖다가 진압해주세요 진압해주세요 그죠? 누구에 대해서 나 이외의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누구예요? 제3자 또는 타자로 시험 나와요 이거 바뀌면 틀려요 아시겠죠? 이거 바뀌면 틀려요 정전에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념에서 그래서 여기 개념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봐 두시고 봐 두시고 개념 봐 보세요 여러분들 개념 자 그러면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권권이죠 개인적 권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에게든 자기에게든 누구야 행정의 발급 증권 또는 또는 타인에게든 자기에게든 타인에게든 타인 누구예요 타자 타인 제3다 이렇게 시험 나와요 타인 타자 타방 타방으로 나올 수도 있어 타방 자 탄핵이든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권권을 광위 행정개입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의 발급 증권 협의 행정개입증권 됐죠? 예 자 논의 배경이 되어 있고요 봐주시고 논의 배경에서 뭐 제가 니은 번 디귿 번 다 기억 니은 디귿 말씀드렸어요 특히 디귿 번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독일 연방행정재판선언 독일 연방행정재판선언 띠토 판결을 통해서 행정개입증권을 인정했다 자 여러분들 행정개입증권을 인정한 독일이 판례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띠토 판결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 밑에 내용 내용 나왔으니까 봐주시고 법적 성질 봐보세요 법적 성질 뭐예요 이거 이건 중요하죠 앞에서 봤던 무화자재량행사증권은 종례다우설은 절제적 권리라고 봤어요 하지만 현재다우설은 형식적 권리 오케이 형식적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개입증권은 실질적 권리 또는 실체적 권리입니다 특정행위증권 그러니까 실질적 증권 실체적 증권 권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 내용이 뭐예요 특정행위를 나한테 해달라 특정행위증권이 권리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화자재량행사증권은 종례다우설이 된다면 절차적 권리살 또는 형식적 권리살 이게 전제다우설입니다 그런데요 행정개입증권은 실질적 권리 실체적 권리 이게 맞아요 요즘 잘 나와요 이거 바뀌면 틀려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행정개입증권도 역시나 적극적 권리다 오케이 하여튼 무화자재량행사증권 행정개입증권은 소극적 권리살 소극적 권리살 적극적 권리다 성립력권 강행법규에 의한 반려상 의무의 존재 당연하죠 강행법규에 의한 반려상 의무의 존재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행위에서는 당연히 인정되죠 기억보세요 강행법규에 의한 반려상 의무의 존재 당연히 인정되죠 이건 그죠 그러니까 계속행위에서 우리가 강행법규의 수성이 있을 때는 단정되고 임의법규성 즉 재량행위에서도 재량권형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똑같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거고 넘겨보세요 사익법성이 존재죠 사익법성이 존재 통행인정되어야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인적 공권을 확대해서 개인적 공권을 확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행법규성 여기서 행위의무 행위의무가 계속행위에서는 당연히 인정된다 재량행위에서도 인정될 수 있어요 재량권형으로 수축되는 경우 됐죠 자 다음에 사익법성도 법에 의해서 보호된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을 배우셨습니다 꼭 같이 봐두시고 보충학습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에 이거 나왔죠 보충학습에서 예전에 한번 이게 처음 나왔던 질문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재량권의 영혼을 수축해 이론은 원래는 우리가 재량의 종류가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죠 맨 처음에 여기 행정개입총권이 주장될 때는 재량권 행정개입총권에서 그 이론적 근거로 재량권의 영혼을 수축해론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결정재량이 하자 결정재량이 하자에 대한 법류로 출발했어요 결정재량이 하자에 대한 법류로 출발해서 오늘날은 선택재량이 하자에게까지 행정개입총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넣고 그래서 거기 시험에서 그렇죠 3번 주의하십시오 통이론은 행정청이 결정재량에 있어서의 하자에 대한 법류로 출발한 이론이다 이렇게 돼요 선택재량으로부터 출발한 이론이 다면 틀려요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적용용역 다시 한번 보시고 행사방법 판례도 인정하죠 판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원춘 사건하고 김신주 부장국 사건에서 경찰 행정령이죠 행정 편의주의가 인정되고 있죠 재량 재량이 인정되고 있죠 하지만 재량권 행사에 영어로 수축을 이론해서 행정개입의무 출동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부작이 아니에요 부작이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가 된 거예요 부작이 돼서 출동해서 진압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직무상 공무원이 부작이인 직무상 불법행유를 통해서 생맥신체가 침해됐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해준 거예요 국가배상 유족들한테 돈이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 죽습니까 예 이렇게 봐주시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1121 무장공비사건이죠 김신조 행정청이 부작이인 입업성 인정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었습니다 비교 도표 나오죠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공권과 반사적 이익 공권과 반사적 이익 구별 실익 나오죠 그래서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행정 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행정상 손해점보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행정 쟁송을 통해서도 구제를 안 해주고 행정상 손해점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안 해줘요 하지만 개인적 공권이 침해됐을 때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는 행정 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고 또 행정상 손해점보 즉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이게 가장 큰 실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반사적 이익이 유형 봐보세요 공의무보시고 공의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신종의 공권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 7절에 특별 권력관계를 보여야 돼요 특별 권력관계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들 해주셨고 자 공부를 좀 어렵게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공부를 어렵게 해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시되 정말 성실이 돼요 우리 공부하는 시험 합격하려면 민력을 내요 평균 평균 얼마 걸립니까 어 2년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우리가 구슬도 서말이라 서말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끼어야 법에가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넘어서 서류를 만드시고 처음에는 척장을 넘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1년차가 가장 위험해져요 처음에는 실력이 안되니까 암기 위주로 왔다가 한 6개월 1년 정도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때는 암기 상황이 빠지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공무원 학생들 특징을 보면 올해 이 부분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좀 틀려서 떨어졌다 예를 들면 라인드 조종 같은 경우는 각 감옥마다 돌아가면서 내요 그거가 계속 어렵게 나온다든지 계속 쉽게 나오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3, 4년마다 영어, 국어, 국사, 선택 과목 돌아가면서 계속 라인드 조종해요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올해 아이고야 예를 들면 올해 뭐 국어에서 시험을 갔다가 좀 어렵게 나와서 떨어졌다 그건 그 다음에 국어에 열심히 국어에만 열심히 합니다 또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그 다음에 국어는 평역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행정법이 좀 어렵게 나왔다 그 다음 쉽게 나와요 2, 3년 동안 올해 행정법이 어렵다고 행정법만 열심히 합니다 또 떨어져요 다른 과목이 난이도 난이도 그게 또 점수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정 기간 최소 2년 공부하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 지금 공무원 시험이 어렵지는 않아요 깊이는 없어요 없는데 분량이 많아요 공부 분량이 얇아요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출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하고 한 1년 차 넘어가면 자꾸 남들보다 한 게 더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운 것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총 행정법을 기준해서 여러분들 학교 하시려면 90점 나오거든요 90점 나오야만이 행정법을 학교 하십니다 하시는데 집도 키가 70점인데요 일정한 사실 누구나 공부를 한 1년 이상 하면 6개월 이상 1년 하면 60점은 기본적인 사항 내기 때문에 다 맞춰요 근데 그 60점은 기본적인 사항 가지고 학교 묻어져요 그래서 또 다시 6개를 공부하는 겁니다 1년은 꼭 꼬막해요 그럼 거의 90점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점수 60점이다 12개 12개 12개에다가 그죠 여기가 70점에서 90점 맞추는 구간 4개를 더 맞아야 돼요 이 구간이 응용문제 나옵니다 응용문제 나오고 나머지 두 문제 그죠 두 문제 90점에서 100점 구간 구간 이 두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60점에서 응용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그죠 60점에서 60점에서 90점 구간 이건 응용문제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공부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제 책 가지고 하시면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 교재하고 갖고 공부하면 다 남아요 많이 남고 문제하고 몇 가지 만 더 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것도 많이 봐요 책도 책 많은 사람 절대 학기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집 한 권 기본상 권 문제집 한 권 좋게요 떨어지는 학생들 장기생들 특징을 보면 책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문제집 다 갖고 있어요 강의 강의 다 들어 합격 못해요 2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한 책 잡아가지고 한 문제 잡고 시중에 나온 교재에 차이가 없어요 이름과 본다고요 이름과 없어요 똑같아요 다들 이 책 가지고 공부하고 다 합격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 시간 남길 필요 없고 정직하게 자기 엉덩이를 믿으면 돼요 선생님들이 합격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지 저희들은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봐보세요 여기에 행정추체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행정추체 공부하셨잖아요 행정추체 내부가 있죠 계속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내부를 넘어서 외부작용하죠 누구한테 우리 일반 국민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행정추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추체 내부관계죠 이 내부관계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생략하고 행정기관이 있죠 행정기관이 있죠 행정기관이 있고 이 기관 구성원 원인 누구예요 기관 구성원 공무원이죠 그러면 이 행정추체를 기준으로 해서 자 행정 목적실험을 위한 행정추체의 외부활동관계 자 이해 보세요 제가 행정추체는 누가 해요 우리 선권분립에서 국가 국가 행정권력이죠 국가 행정권력이에요 주로 해서 뭐라고 해요 이것들은 국가권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국가권력 선권분립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죠 행정추체는 우리 국가라고 하잖아요 다 줄여서 줄여서 국가라고 하잖아요 국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을 줄여가지고 국가권력 그러면 행정추체 우리 국가인데 국가 행정복적신을 위해서 국가 행정복적신을 위해서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관계 이것은 행정추체의 외부관계죠 외부관계 그러니까 국가일반행정 국가행정복적신을 위해서 행사되는 관계 즉 행정추체의 외부관계에서 행해지는 관계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작용법 관계죠 행정작용법 관계 그럼 행정작용법 관계에서 그렇죠 국가행정복적신을 위해서 행정추체가 우리 행정기체인 우리 일반 국민들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관계 그래서 그렇죠 이런 관계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국가행정권력이 즉 국가권력이 이 외부관계에서 국가행정복적신을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행사되는 국가권력관계 그래서 일반 국가행정권력이 국가권력이 일반 국민에게 그 권력이 행사되는 관계에서 국가권력이 일반 국민에게 그 권력이 행사되는 관계 이 외부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여기 일반 국민에서 일반하고 이 권력을 띄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을 일반 권력관계라고 해요 일반 권력관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작용 이 외부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 권력관계에서 우리 일반 국민에게 행사되는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더 줄여서 일반 권력관계에서 이 작용을 줄여서 일반 행정작용이라는 거예요 일반 행정작용 그러니까 일반 행정작용은 행정주체의 외부관계에서 행사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권력관계라고 해요 일반 권력관계 그렇죠 국가 행정권력이 일반 국민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행사되는 관계 일반 권력관계 그럼 이에 대응해서 뭐가 있어요 이에 대응해서 제가 공무원을 왜 썼겠습니까 공무원을 그렇죠 국가와 우리 국가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는 일반 권력관계인데 국가하고요 국가라는 행정주체 내부에 있는 국가 행정주체 내부에 있는 이 공무원과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행정권력이죠 예 이거 국가 행정권력과 이 공무원의 관계를 갖다 봐 볼게요 이것은요 이것은요 이것은 근무관계 공무원과 국가와 공무원관계를 보면 공무원관계를 보면 근무관계가 설정돼요 근무관계가 설정되는데 어디에서요 행정주체 내부에서요 행정주체 내부에서 성립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근무관계 국가와 공무원관의 이런 근무관계가 설정되는 관계 이것은 봐보세요 특별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과 원인에 의해서 이 관계가 성립해요 특별한 목적이 뭐냐 자 전체 국련에 대한 봉사자료세의 시위와 그 활동을 담당하실 분들은 시험에 응시하시오 시험에 응시하시오 이게 뭐예요 청약 좋습니다 응시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죠 학교에서 공무원 되십니다 성랑 이것을 다른 말로 뭐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 전체 국련에 대한 봉사자료세의 지위와 그 활동을 담당시킬 특별한 목적 때문에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시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러분들 행정주체인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행정기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좋습니다 라고 상대방의 동의 즉 여러분들 승낙에 의해서 근무관계에 산입하죠 맞죠 또 우리 군인들은요 군인들은 군인들도 근무관계 있죠 군인들은 병역법이라는 법률이 규정해서 근무관계 근무관계 복무관계 복무관계가 상립해요 이런 관계를 뭐라 한다고요 이런 관계를 뭐라 한다고요 특별한 목적에서 특별원인 이렇게 상립하는 거 이것을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해요 아시겠죠 특별한 목적에서 특별한 목적에서 공무원은 전체 국면에 있어서 소수자 국민이죠 특별한 목적에 있어서 전체 국민 중에서 공무원은 소수자 국민이죠 특별한 소수자 국민과 특별한 소수자 국민과 국가 권력관계의 관계 국가 권력과의 관계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원인에서 이런 관계가 상립하니까 특별 권력관계라고 해요 국가의 국가의 국가 권력과 우리 공무원 사이에 이런 특별한 목적과 원인에 의해서 그런 권력관계가 상립하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요 특별 권력관계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시험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의 이론하고 현대적 의미 현대적 특별 권력관계의 이론은 차이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의 이론을 물어보면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의 이론 대로 문제를 푸시고 만약에 전통적이라는 의미가 없으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특별 권력관계의 이론을 푸셔야 합니다 이걸 전전해서 하나씩 가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제 7절 특별 권력관계에서 특별 행정법 관계 온라인은 특별 권력관계라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하자는 이론이 있어요 의의를 좀 말씀드렸고요 특징 봐보세요 특별 권력관계의 이론은 일반 권력관계에서 통행되는 법치주의나 법치주의나 법치 행정의 원리를 특별 권력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렇죠 특징 별표 3개 그러니까 잘 봐 보세요 행정추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우리 공무원과의 관계된 것을 갖다가 특별 권력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로는 이 행정추체의 외부적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원리죠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추체의 외부적 관계 행정적용법 관계, 외부적적용 관계 당연히 적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에 이룬다면 이 법치행정의 원리가 이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 일반 권력관계에서 일반 권력관계죠 그래서는 인정되지만 이 특별 권력관계에서는 법치주의 또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배제된다 적용이 없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걸 좀 해놓고 자 그러면 지금 특징 잘 봤죠 꼭 해놓으셔야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 이론 내용입니다 자 일반 권력관계와의 구별 나오죠 좀 다 말씀드렸어요 권력적 기초, 목적, 관계,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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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국가와 우리 공무원과의 관계는 포괄적인 지배, 복종관계죠 국가는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우리 공무원은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그쵸 특별 권력관계 그쵸 특별 권력관계 성립 말씀드렸고요 법치주의 그쵸 적용 배제 제한 그러니까 이분 뜻이에요 이 법치주의 법치행정의 원리가 행정주체 내부 행정주체 내부에서 이 특별 권력관계에는 이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즉 이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된다 법치주의가 적용 안 된다 불침투설 불침투설 이 법이 이 행정주체 내부에 있는 이 특별 권력관계 이거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 특별 권력관계는 이 법치주의가 침투하지 못한다 적용 안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침투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일반 권력관계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행정법 위무 위반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행정벌을 부과하죠 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관계 특별 권력관계에서는 징계벌이 조지입니다 자 일반 권력관계에서는 행정규칙 자 여러분들 중요한데 행정규칙 이거 뒤에서 행정입법을 배우셔야 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규칙을 설명드릴게요 행정규칙은 뭐냐면 행정규칙은 행정입법 일종인데 지금은 행정규칙 딱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행정추체 내부에 있는 우리 행정추체 내부이죠 행정추체 행정추체 내부 질서나 우리 공무원을 귤할 때 행정추체의 내부 질서나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이 공무원을 귤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행정입법 유형이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이에요 그래서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인데 우리 행정기관이 만드니까 행정입법이에요 행정기관이 만드는 행정입법인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만을 귤하고 이 행정규칙은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없어요 구속할 수 없어요 누구만 처음부터 행정규칙은 행정추체 내부 질서나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이 공무원만을 귤하기 위해서 지정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필요가 없어요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 못합니다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법규라고 해요 법규는 법규는 국민이 권리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법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규칙은 행정추체 내부에서만 정리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교력이 없기 때문에 법규칙성이 없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교력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비법규칙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교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권력관계에서 도표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 권력관계에서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법규성 부정 특별 권력관계에서 특별 명령 이론에 따라서 행정규칙이 법규성 긍정 이거는 그냥 좀 지금 알아주십시오 뒤에서 행정위 뽑을 때 특별 명령설이 나와요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여기 제재까지 제재하고 행정규칙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행정규칙은 비법규성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교력이 없다 비법규성 이것만 해놓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뒤에 내용이 좀 더 있어요 이것 좀 자세히 보유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가끔씩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내용 우리가 좀 특별 권력관계 제가 개론적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특별 권력관계 이론 여기까지는 이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넘겨서 볼게요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지금 제7절 특별 권력관계 여기서 개설 개설 파트만 좀 보고 전통적 특별 권력관계 이론하고 현대적 의미 특별 권력관계 이론은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하겠습니다